여자진진 Studies 스파리스트바베크 오징어!*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배가 죽을때는 정말 좋아요 저거 먹을때는 너무 맛있어요 이건 뭔가요? 그냥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안 먹으면 더 맛있을때는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때 그리고 우리의 마이도는 진짜 맛있을때 너무 맛있을때 그러면 더 맛있을때는 너무 맛있을때는 진짜 맛있을때는 콩나물 은근히 찜닭해서 질감 못 뺏기네요 딸기 감사합니다.